새 딸의 부료 여보, 어서 이 미역국을 들고 기운을 차리고려 나는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단 말이오. 김서방은 수저도 들지 않은 채 밥상을 물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위로 딸만 둘을 둔 아내는 이번만은 아들을 낳겠다고 벼르다가 또 딸을 낳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이를 너무 먹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서방도 마음속으로는 대를 이을 아들을 간절히 바랬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서방 내외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새 딸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김서방은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땅을 많이 사들여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 딸 모두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은 막내딸마저 시집을 보내자 집안이 텅 비어 마치 절간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우리 두 내외만 있으니 정말 쓸쓸하구려.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못 낳은 탓이지요.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는 죄 지은 사람처럼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담배만 뻐근뻐근 피우고 있던 김서방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마음을 떠보려고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농사일이 힘에 붙이는군요. 그래서 이를 도와줄 양자를 드릴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아들 못 낳은 것을 늘 죄스럽게 생각하던 김서방의 말을 듣고 아내는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왕이면 장성한 양아들을 들여 농사일을 맡기고 편히 지내세요. 이리하여 김서방은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젊은이를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보았어요. 김서방 내외를 양아들 내외는 열심히 농사일을 하며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김서방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핏줄도 아닌 양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는 너무 고생시키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이에요. 두 늙은이를 보살피며 아이 키우고 농사짓기에 눈코틀 새 없이 바쁜 양아들과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김서방은 생각 끝에 딴살림을 차려 양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러나 양아들과 며느리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며 살겠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는 아직은 기력이 있으니 걱정 말아라. 너희들끼리 나가서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다가 우리가 더 늙으면 들어와 보살펴다오. 김서방은 양아들 내를 억지로 떠밀다시피 살림을 차려 내보냈습니다. 어느덧 여러 해가 지났어요. 김서방 내외는 이제 너무 늙어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집과 논밭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몽땅 내주자니 시집 보낸 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신마직이나 되는 적지 않은 땅을 모두 양아들에게만 물려줄 수는 없죠. 새 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줍시다. 김서방 아내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요. 딸들을 본지도 오래되었으니 내가 찾아가 만나보고 논밭을 떼어주고 오겠어요? 김서방은 이렇게 마음 먹고 먼저 고개 넘어 첫째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첫째 딸 혼자 우물가에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첫째야 아비가 왔다. 잘 있었니? 오랜만에 딸을 본 김서방이 반가워서 큰 소리로 부르자 첫째 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첫째 딸은 반갑지도 않은지 앉은 채로 아버지를 흙이 쳐다보고는 방망이지를 딱딱 계속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허구한 날 집에만 계시다가 하필이면 바쁜 때 오셨군요. 빨래감이 밀려 정신이 없는데 김서방은 딸이 일이 힘들어 짜증을 부리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잘못 잡은 것 같구나 어서 하던 빨래나 마치거라 예 빨리 끝낼 테니 기다리세요 김서방은 일을 마치면 땅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렸으나 수북이 쌓인 빨래감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아버지에게 눈길 한번 보내지 않고 방망이만 토닥토닥 두드려댔어요. 저 빨래를 닿으려면 날이 저물겠어. 한참 서서 기다리던 김서방은 그만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고해한 것 같으니 아무리 바빠도 아비에게 이럴 수 있나. 첫째 딸의 집을 나선 김서방은 둘째 딸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둘째 딸의 식구들도 모두 들에 일하러 나갔는지 집안에선 딸 혼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야 아비다. 그동안 잘 지냈니. 김서방은 몹시 반가웠으나 둘째 딸은 고개만 들어 쳐다보고는 바느질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아무 기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일 시아버지가 입고 나들이 하실 옷이라 오늘 마쳐야 돼요. 다 지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둘째 딸은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를 마당에 세워놓고 바느질만 했습니다. 김서방은 이제나 저제나 옷을 다 짚고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었지요. 바느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김서방이 방 안을 들여다보니 바느질을 한다던 둘째 딸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고연 자식 같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김서방은 간다는 말도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막내딸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어느덧 해가 서산에 기울어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막내딸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김서방은 막내딸을 보자 반가워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막내야, 아비가 왔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본 막내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무 기별도 없이 해질녘해 불쑥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시집 식구들이 먹을 저녁밥밖에 없는데 새로 밥을 지어드릴 테니 기다리세요. 막내딸은 부산을 떨며 저녁상을 새로 차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은커녕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김서방이 살그머니 부엌을 들여다보니 밥을 새로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부러 빈 밥그릇 소리만 요란하게 내고 있었어요. 얘야, 내가 너무 늦게 온 것 같구나. 시댁 식구들이 들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만 돌아가야겠다. 막내딸은 아버지가 돌아간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부엌 문 틈으로 얼굴만 빡금히 내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안녕히 가세요. 김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이 막내딸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 세 딸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아 김서방은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으나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어두워서 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김서방은 고개 아랫마을에 사는 양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좀 늦었지만 하룻밤 묵었다 갈 수밖에 없겠다. 세 딸을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친 김서방으로서는 밤중에 양아들을 찾아간다는 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더듬거리며 간신히 양아들의 집 앞에 닿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불빛 아래서 배를 짜고 있었어요. 낮에는 농사일이 바빠서 밤에 짜는 모양입니다. 며느라 시아비가 왔다. 김서방은 반가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보자 급히 배틀에서 내려와 벗어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길이 어두워 찾아오시기 힘드셨지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양아들도 반기며 사랑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양아들 내외는 아버지를 안방에 모셔놓고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암탉을 잡고 쌀밥을 새로 지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찬이 부실해서 죄송해요. 오실 줄 알았으면 장에 가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약주와 조기도 사오는 건데 며느리의 말에 김서방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양아들과 며느리지만 효심이 극진하구나. 김서방은 피추린 셋 딸의 쌀쌀한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 얼굴을 불켰습니다. 푸짐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지낸 김서방은 이튿날 아침에 양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김서방은 밤새 궁리한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이 셋 딸들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 거짓으로 일을 꾸민 것입니다. 김서방의 아내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새 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은 안방에 병풍을 치고 뒤쪽에 죽은 듯이 누워서 딸들이 올 때를 기다렸지요.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은 첫째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피 울어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가엾은 딸 어찌 살라고 먼저 가셨단 말이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하던 빨래 팽개치고 안방에 모셔놓고 암탉 잡고 연관굽이 푹 쪄서 한상 잘 차려드린 게 엊그젠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는 문전 옥답 열맞이게 준다 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신단 말인가요. 첫째 딸이 어찌나 슬피 우는지 속마음을 빠니 알고 있는 어머니도 저도 모르게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에는 둘째 딸이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 가슴을 펑펑치며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바늘질하던 시아버지요 팽개치고 염소 잡아 푹 고아 보신시켜드린 게 엊그젠데 염소탕 한 그릇 쭉 드시고 힘이 솟는다면서 강 건너 기름진 돈 열맞이기 떼어준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단 말인가요?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염소를 고아주었다고 하자 암탉과 굴비를 해드렸다고 한 첫째 딸은 몹시 아쉬워 했습니다. 이왕이면 송아지를 잡아 고아들였다고 할 걸 잘못했어. 첫째 딸은 눈물을 닦는 채 하면서 둘째를 얄미운 듯이 쏘아보았습니다. 막내딸도 뒤따라 들어와서 땅을 치며 슬피 울었어요. 아버지 지난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시댁 식구 저녁 짓다 말고 뛰어나가 돼지 잡아 드렸는데 고기 한 주에 약주 한 잔 쭉 드시고는 밭을 몽땅 제게 주신다더니 돌아가신 건가요? 병풍 뒤에 누워 송장 노릇을 하던 김서방은 세 딸들의 거짓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 병풍을 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통곡하던 세 딸들은 죽은 아버지가 꼿꼿이 일어나서 노려보자 기겁을 하였습니다. 세 딸들은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 고얀 것들 아비를 본체만체 하고는 하던 일 뱅개치고 뛰어나와 맞아들였다고? 게다가 찬밥 한 그릇 내놓지 않고는 암탁 잡고 불빛지고 염소와 돼지까지 잡아 대접했다고 거짓말을 내? 김서방의 호통에 비로소 속은 주를 난 세 딸들은 얼굴도 못 들고 슬금슬금 꽁무늬를 빼 도망가 버렸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양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의 효도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논밭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양아들 내외에게 몽땅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착한 외쪽이 늙음아까지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자식을 두는 것이 이 부부의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밤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더니 곶감 세 개를 주었어요. 부인은 곶감을 받아 두 개를 먹었습니다. 막 세 개째를 먹으려는데 남편이 나눠 먹자며 절반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부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열 달 뒤 아들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위로 두 형은 보통 아이였는데 셋째는 외쪽 이었어요. 외쪽 이는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머리도 절반 몸뚱이도 절반 모두 절반뿐 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아주 세고 걸어 다니는 것도 썩 잘 했습니다. 게다가 형들보다 더 똑똑 했지요. 형들은 외쪽 이를 미워 했습니다. 외쪽 이 주제에 무슨 일이든 자기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막내를 없애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형들이 외쪽 이를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라고 외쪽 이를 큰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자기들끼리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외쪽 이는 힘을 한번 주더니 나무를 뿌리채 뽑았습니다. 외쪽 이는 나무를 진 채 집으로 와서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어머니는 외쪽 이가 커다란 나무를 지고 오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니 이의야 이게 웬 나무냐 어머니가 묻자 외쪽 이는 씩 웃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 했습니다. 나무는 뜰감으로 쓰시고 줄은 빨랫줄이나 하세요. 혹시 누가 너를 나무에 묶었느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외쪽 이는 나무를 뽑으려고 혼자 묶었어요. 외쪽 이는 형들이 한 짓을 일러바치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착한 아우였건만 형들은 외쪽 이를 더욱 미워하며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어요. 하루는 형들이 외쪽 이에게 땅을 깊이 파괴 했습니다. 외쪽 이가 시키는 대로 하자 형들은 위에서 흙과 돌을 던져 외쪽 이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까물어칠 뻔했어요. 외쪽 이가 먼저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형들은 외쪽 이를 죽이려고 온갖 꾀를 다 냈지만 그럴 때마다 외쪽 이는 잘 피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은 또 외쪽 이에게 나무를 해오라며 깊은 산속으로 보냈습니다. 한참 오르다 보니 숲속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이 일어난 외쪽 이는 말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도깨비 셋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바로 외쪽 이 내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외쪽 이는 착한 아이인데 그 형들이 늘 아우를 죽이려고 늘지 뭐야. 저 나이 나쁜 형들 같으니 우리가 외쪽 이를 위해 형들을 없애버릴까? 한 도깨비의 말을 모두 찬성 했습니다. 좋아.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키 작은 도깨비가 다른 도깨비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꾀가 많은 도깨비가 침묵을 깨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큰형이 장가 가는 날에 죽이자 너는 큰형이 지나가는 길에 독이 든 샘물로 변해 있어. 그러다가 큰형이 목이 말라 그 물을 마시면 죽겠지. 키가 큰 다른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꾀돌이 도깨비는 키 큰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커다란 배나무로 변해서 맛있어 보이는 배를 잔뜩 매달고 있어. 큰형이 배를 따먹으면 죽도록 말이야. 그래도 죽지 않으면 내가 송곳이 되어 신부네 집 선반 위에 있을게. 그러다가 방에 들어오면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야지. 도깨비들의 얘기를 다 들은 외쪽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큰형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외쪽이는 마부가 되어 큰형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큰형은 이 말을 듣고 펄벌 뛰었지요. 왜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야? 절대 안 돼. 하지만 외쪽이는 꼭 따라가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부렸어요. 큰형은 할 수 없이 외쪽이에게 마부를 시켰습니다. 곧비를 잡은 외쪽이는 말을 재촉 했습니다. 외쪽이가 쉬지도 않고 말을 모는 바람에 큰형은 목이 말랐어요. 마침 길 옆에 맑은 샘이 나타났습니다. 큰형은 샘을 보자마자 외쪽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외쪽이는 못 들은 척 더 빨리 말을 몰았습니다. 큰형은 외쪽이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길가에 먹음직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큰형은 외쪽이에게 배를 따라고 시켰어요. 이번에도 외쪽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은 또 외쪽이에게 화를 냈습니다. 두 형제는 샘물과 배나무를 무사히 지나 신부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쪽이는 손살같이 신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선반 위에 있는 송곳을 집어 불에 던져넣었습니다. 화가 난 형은 외쪽이를 크게 야단치려다가 손님이 많아 꾹 참았어요. 신부집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외쪽이는 혼자서 백명분의 음식을 먹어 치웠지요. 홀레를 다 치르고 외쪽이는 큰형 부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쪽이는 형에게 도깨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지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외쪽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고 싶었어요. 외쪽이는 어머니에게 아랫마을 대감집으로 장가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얘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령 내가 몸이 멀쩡하더라도 우리 집과 혼인을 할 리가 없는데 그런 집에서 어디 외쪽이 사위를 보려고 들겠니. 어머니가 타일렀지만 외쪽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가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외쪽이의 애원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대감집으로 갔습니다. 제 아들 외쪽이가 이 댁에 장가를 들고 싶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모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은 화를 벌컥 냈어요. 이런 괘씸한 일이 있나 감이 누구 앞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는 개냐. 대감은 어머니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다음날 외쪽이가 직접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외쪽이는 대감에게 다짜고짜 말했어요. 이 집 셋째 따님한테 장가를 들 테니 그리 아십시오. 대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반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대감은 외쪽이의 뺨을 철썩 때렸어요. 외쪽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장가 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제가 몰래 따님을 업어가면 어쩌시겠습니까? 외쪽이의 말에 대감은 코우샘을 쳤습니다. 어디 한번 채주껏 업어가 보거라. 하지만 붙잡히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감이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외쪽이는 자신 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와서 업어가겠습니다. 외쪽이는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집안 사람들과 하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지붕과 대문 마당 곳곳에 하인들을 두어 지키게 했지요. 부인과 아들들에게는 방에서 막내딸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외쪽이는 산으로 올라가 대감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에 불을 환히 밝힌 대감 집은 지붕이며 대문 마당에 온통 하인들이 지키고 서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외쪽이는 그날 밤 대감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대감이 외쪽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연놈 양반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느냐 외쪽이는 슬픈듯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가려고 했습니다. 한데 어머님께서 대감께 뺨을 막고 들어놓으셨지 뭡니까? 먼데까지 약을 지으러 다녀오느라 갈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꼭 가겠습니다. 부모 때문에 못 왔다고 하니 이번 한 번은 특별히 용서해 주마. 허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한다. 대감은 헛기침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대감은 그날도 하인과 아들들에게 어제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지키게 했습니다. 외쪽이는 또 앞산에서 대감집을 살핀 뒤 그날 밤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대감이 외쪽이 집에 오더니 양반에게 사기치는 놈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외쪽이는 어제도 어머니의 병원 때문에 갈 틈이 없었다고 핑계를 댄 다음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외쪽이의 말을 듣고 돌아와 경계를 엄중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밤을 세운 대감집 식구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어느 틈엔가 모두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외쪽이는 소리 없이 다가가 지붕을 지키는 하인에게 시루를 씌웠습니다. 마당을 지키는 하인에게는 솥을 씌웠고 대문을 지키는 하인은 상투를 풀어 문고리에 묶었지요. 안방에서 졸고 있던 대감의 수염에는 황을 발라놓고 부인의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으며 아들의 소매에는 돌을 넣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불을 모두 껐어요. 외쪽이가 막내딸을 업어간다. 외쪽이는 막내딸을 업고는 소리를 지르며 유유히 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막내딸도 업혀가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 소리에 식구들 모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대감집은 난리가 났어요. 아들이 불을 켜려고 성냥을 긋자 그 불이 대감의 수염에 옮겨붙어 수염이 타들어 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불을 끄려고 소매로 대감의 턱을 툭툭 치는 바람에 소매 속에 들어있던 돌이 대감의 이를 부수고 말았지요. 잠에서 깬 대감 부위는 이베문 피리 때문에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삘릴리 삘릴리 피리 소리를 냈습니다. 지붕에 있는 하인들은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하늘에 별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이네. 마당에 있는 하인들도 소리쳤어요. 하늘이 무너져 온통 깜깜하잖아.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 쪽에서도 아우성 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제발 상투를 놓아주십시오. 모두들 소리만 칠 뿐 아무도 외쪽이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외쪽이는 이렇게 해서 예쁜 색시를 넣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배나무 꼴 도령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어머니 딸 세 식구가 웃음 꽃을 피우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딸 이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쁘게 자랐지요. 어느 날 몸이 약한 어머니가 어린 이와를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한 이와를 위해 새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새 어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자기가 데리고 온 딸만 귀여워하고 이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겨울날 이었어요. 참나물이 먹고 싶으니 산에 가서 참나물을 뜯어오너라. 새 어머니가 사나운 얼굴로 말랬습니다. 한겨울에 나물을 뜯어오라니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와은 아무 말 못하고 바구니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눈 덮인 산에 나물이 있을 리 없었어요. 하루종일 밥도 못 먹고 참나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다닌 이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녹은 무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른 잔디가 솜이불처럼 푹신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지 이와는 무덤가에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니 참나물을 구해가지 않으면 그 구박을 어떻게 견디려고 참나물 있는 곳을 가르쳐줄 테니 따라오렴. 이와는 꿈속에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는 무덤 오른편에서 한참 가더니 큰 바위 앞에서 말했어요. 여기서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으려무나 그러면 참나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이와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와는 의아해 하면서도 어머니가 꿈속에서 가르쳐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한참 갔더니 신기하게도 바위가 나타났어요. 이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큰소리로 이도령을 불렀습니다. 그때 큰 바위가 문처럼 스르르 열렸습니다. 이와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지요. 꼭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와는 정신을 가다듬고 돌문 안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총각 한 명이 있었어요. 저녀는 누구인데 나를 찾는 것이오. 저 배나무 꼴 이도령 님이신가요? 그렇소. 무슨 일로 나를 찾았소. 실은 우리 새어머니가 참나무를 뜯어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논천지여서 참나무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찾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여기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 고맙게 앉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참나무를 가져왔어요. 이와의 말에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새어머니는 이와가 참나무를 뜯어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그 핑계로 집에서 내쫓으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참나무를 어디서 구했느냐 분명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새어머니는 이와를 마구 야단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딸기가 먹고 싶구나 가서 딸기를 따오너라.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한겨울에 딸기가 있을 턱이 없지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서 딸기를 구한담? 이와는 산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도령을 따올렸습니다. 먼저 가보았던 큰 바위를 찾아 뛰어갔지요. 배나무 꼴 이도령님 이번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새어머니가 딸기를 따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와의 말에 이도령은 걱정 말라며 이번에도 딸기를 한 바구니 주었습니다. 이와는 그 딸기를 가지고 돌아갔지요. 새어머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참나물에 딸기까지 따오다니요. 새어머니는 딸기를 맛있게 먹고 나서 이와를 불렀습니다. 딸기를 어디서 따왔느냐 솔직히 말하거라. 이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새어머니가 꾸중을 할까 봐 겁이 나서 이도령을 만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이냐 귀신이지 아무튼 알았다. 새어머니는 궁금한 나머지 이와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가 그랬던 것처럼 큰 바위를 찾아서 이도령을 불렀어요. 배나무 꼴 이도령님 그러자 정말로 바위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먼저 왔던 저녀는 어디 가고 당신은 누군데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아 당신이 바로 한겨울에 딸기를 따오라고 시킨 못된 새어머니로 군요. 이도령의 말에 새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칼로 이도령을 죽이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새어머니는 이와에게 다시 딸기를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만약 딸기를 구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이와는 별 걱정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도령에게 가면 딸기 쯤이야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이도령을 불러도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와가 목이 터지도록 불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어. 이와는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이 눈에 띄었어요. 이와는 그 구멍을 통해 어렵사리 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이와는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이도령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달려가 자세히 살피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읽어라. 이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책상으로 달려가 책을 들고 정신없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땅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던 피가 이도령의 몸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상처가 흔적도 없이 아물더니 이도령이 깨어났습니다. 이도령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와는 이도령이 깨어나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웃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 이와가 묻자 이도령이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처녀의 새어머니가 나를 죽였소. 마침 처녀가 와 책을 읽어서 나를 살렸구려. 어떻게 책을 읽을 생각을 했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일러주셨어요. 아무래도 처녀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소. 집으로 돌아가 새어머니에게 구박받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삽시다. 이와도 집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밖에 나가지도 않고 굴 안에서만 살았어요. 어느 날인가는 새어머니가 찾아와서 두 사람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도령이 배나무 꿀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이도령은 그 굴에 공부를 하러 온 것인데 공부가 끝나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이와는 눈물을 흘리며 이도령을 붙잡았지만 이도령은 집이 걱정이 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이도령은 이와를 안심시키면서 굴 앞에 배나무를 한굴을 심었습니다. 이 배나무가 자라서 굴 쪽으로 가지가 뻗으면 내가 올 것이오. 바깥쪽으로 뻗으면 못 올 사정이 생긴 것이니 이와가 나를 찾아오시오. 이도령은 짐을 꾸려 집으로 떠났습니다. 이와는 굴에서 혼자 지내며 이도령이 심고 간 배나무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배나무는 이와의 보살핌에 보답이라도 하듯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한대 배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배나무의 가지는 굴 쪽으로 뻗지 않고 자꾸 바깥쪽으로 뻗어 갔습니다. 이제 그분은 오시지 않을 모양이구나. 이와는 슬펐지만 참았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이와는 짐을 꾸려 배나무 꼴 이도령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민 끝에 이와는 머리를 깎고 비군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도령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배나무 꼴에 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와는 물어물어 배나무 꼴을 찾아갔어요. 한참 가다 과수원에서 새를 쫓는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를 쫓으며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오늘만 우리 배 먹고 내일은 배나무 꼴 이도령 내 잔치에나 먹으러 가라. 이와는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지금 한 말이 대체 무슨 소리니? 이와가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배나무 꼴 이도령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해본 소리예요. 이와는 이도령이 장가를 간다는 말을 한참이나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아이에게 배나무 꼴이 어디며 이도령 내 집이 어딘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스님도 잔치음식 잡수러 가시려고요? 아이는 농담을 하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는 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부지런히 배나무 꼴로 갔습니다. 과연 이도령 내 집은 잔치 준비로 무척 바빴죠? 부처님께 시주를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는 스님처럼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안악 한 명이 나오더니 쌀을 한 바가지 내주었어요. 저희 부처님은 쌀보다 좁쌀을 더 좋아하신답니다. 이와의 말에 안악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좁쌀을 가져왔습니다. 쌀이 좁쌀보다 더 귀한데 쌀 대신 좁쌀을 달라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이와는 밑이 터진 자루에 좁쌀을 담았습니다. 물론 좁쌀은 다 쏟아져 버렸지요. 이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젓가락과 물을 좀 주십시오. 안악이 무슨 일인가 하여 얼른 물과 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와는 젓가락으로 좁쌀을 한 톨씩 집어 물에 씻은 다음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안악이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여보세요 스님 좁쌀을 하나씩 집어서 어느 세월에 다 주워 담으려 그러십니까? 쏟아진 좁쌀은 그냥 버리세요. 제가 새로 퍼다 다시 드릴게요. 이와는 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곡식을 함부로 버리면 죄를 받습니다. 제가 할 터이니 들어가 보십시오. 안악은 그런 이와를 물거러미 바라보다가 혀를 찢찢 차며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하루종일 좁쌀을 주워 담았어요. 다 담고 나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도령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날이 저물었는데 하룻밤만 무거워가게 해주십시오. 이와의 말에 이 도령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이와는 이 도령을 곧바로 알아보았지만 이 도령은 무거워가겠다는 비군이가 설마 이 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령은 혼인을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연애 때 처럼 글을 읽었습니다. 이 도령이 낭낭한 음성으로 글을 읽자 이 와의 마음에는 서러움이 가득 차 올랐지요. 함께 살 때 매일 듣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자니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도령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머리를 깎고 스님 옷을 입고 있다지만 자신을 조금도 몰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이 도령의 방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옷은 새옷이 좋습니까? 헌옷이 좋습니까? 옷이야 새옷이 좋은 법이지요. 그럼 사람은 새사람이 좋습니까? 헌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헌사람이 좋지요. 옷이야 새옷을 입더라도 오랫동안 정을 나눈 헌사람을 잊어서는 안되겠지요. 물론입니다. 오래된 사람의 정을 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찌 그리 몰라보십니까? 이와의 말에 이도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누구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스님이 아니란 말씀이시요? 이와는 오래말 삼키고 이도령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와는 스님 옷과 염주 목탁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와를 본 이도령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와 아니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소? 서방님이 떠나실 때 배나무를 심으셨지요. 그 배나무의 가지가 안으로 뻗으면 서방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가지가 밖으로 뻗으면 못 올 것이니 저에게 찾아오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이 찾아오리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구려. 한데 나는 내일 혼인을 하게 되었소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우선 가서 잠을 자도록 하시오. 무슨 수가 생기겠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도령은 혼례를 치를 신부 집으로 갔어요. 신부를 본 이도령은 여간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공보인 데다가 피부도 까맣고 목소리도 쉬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도령은 속으로 탐탁지 않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였기에 거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도령이 없는 사이 이와는 이도령의 집에서 나왔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님 옷은 벗어버렸지요. 그때는 이도령도 이미 신부 집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갈 곳 없는 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집에서 일이나 거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는 이도령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마음이 어질고 착해 이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어느 날 이도령이 어머니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어머니 옷은 새 옷이 좋습니까? 헌 옷이 좋습니까? 새 옷이 좋지. 그럼 사람은 새 사람이 좋습니까? 헌 사람이 좋습니까? 사람이야 헌 사람이 좋은 법이지. 어머니 어머니 사실 산에서 공부할 때 같이 지내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도령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둘씩이나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두 사람 중 일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와와 새의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저 건너 우물가에서 물을 한 동이씩 떠오너라. 단 새아가는 집신을 신고 이와는 나막신을 신고라. 물동이를 이고 올 때는 반드시 얼음판을 지나와야 한다. 이도령의 어머니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집신은 얼음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지만 나막신은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도령이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새 며느리와 같이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두 사람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집신을 한 사람은 나막신을 신고 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만 새 며느리는 물을 반동이나 흘렸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이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새 아가는 친정에 돌아가거라 이와가 더 낫구나. 어머니가 말했지만 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백령가약을 맺은 몸입니다. 절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본 이도령이 다시 시험을 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호랑이 눈썹을 뽑아오는 사람과 살 것이니 그리 아쉬오.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러 시장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지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호랑이 눈썹을 구하려면 호랑이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갔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오두막집이 한 채 보였어요. 이와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집에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일곱이나 있어서 재워줄 수 없다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탁입니다. 젊은 저자가 이 깊은 산중에는 왜 들어온 거요. 그러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이 산에 호랑이가 사나요? 사실 저는 호랑이를 찾으려고 산에 왔습니다. 호랑이를 찾더니 호랑이 밥이 되려고 그러시오. 이와는 할머니에게 호랑이 눈썹을 뽑아가야 하는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런 안됐구려. 우리 아들 일곱이 모두 호랑이라오. 하도 오래 살다 보니 사람으로 둔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사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지. 들어오시오. 내가 우리 아들들 눈썹을 뽑아주리다. 할머니는 이와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호랑이라오. 하지만 늙어서 그런지 아들들 처럼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도 안든다오. 조금 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 일곱마리가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이와를 숨겼습니다. 아들들은 토끼며 사슴같은 산짐승을 잔뜩 잡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군요. 무슨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 이 애미가 늙으니 사람이 다 된 모양이지 그래서 냄새가 나는 모양이다. 아들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분명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피곤한가 보구나 나지도 않는 냄새를 맡는 걸 보니 저녁 먹고 들어가 푹 쉬려 무나 사람 고기를 먹어본 지가 언제요? 호랑이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할머니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잠깐 이리들 와보거라 할머니가 아들들을 부르더니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너희들 눈썹이 너무 많구나 좀 속아야겠다. 할머니는 아들의 눈썹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눈썹도 속나? 우리 어머니 참 재밌네. 호랑이들은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들 모두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이와를 불러 고기 반찬에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자 호랑이 눈썹이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할머니는 고맙게도 이와에게 어젯밤 아들들에게서 뽑은 눈썹 일곱 개를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사람보다도 마음씨가 고우세요. 이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와를 불러 세웠어요. 이것도 가지고 가오. 할머니가 걷는 것은 노란 병과 빨간 병, 파란 병 이었어요. 이 병들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던지면 도와줄 거요. 처음에는 노란 병 그리고 빨간 병 그 다음은 파란 병을 던지면 된다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와는 할머니가 준 호랑이 눈썹과 병 세 개를 가지고 배나무 꼴로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호랑이 일곱마리가 이와를 따라온 것입니다. 네가 도간에 숨어 있었던 것을 모를 줄 알았느냐? 어제는 어머니를 봐서 모른 척 했다만 이제 널 잡아먹 겠다. 호랑이들이 이와에게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와는 할머니에게 받은 병 세 개 중에서 노란 병을 꺼내 던졌어요. 그러자 호랑이들 앞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가시덤불이 생겼습니다. 이와는 멀리 달아났지만 호랑이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와는 그 다음으로 빨간 병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불붙은 가시덤불이 나타났어요. 호랑이들은 할 수 없이 멀리 돌아와 야만 했습니다. 한참 달리다 뒤에서 또 호랑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을 있는 힘껏 던졌지요. 그러자 호랑이들과 이와 사이에 큰 강이 생겼습니다. 호랑이들은 더 이상 이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할머니 덕분에 이와는 무사히 호랑이 눈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에게 눈썹을 주었어요. 이와가 호랑이 눈썹을 구해오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곰보 며느리는 이와를 보자 귀신인 줄 알고 달아났지요. 이도령의 어머니는 이와가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다시 성대하게 혼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뒤 이도령과 이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복숭아를 얻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늦둥이 아들을 낳고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의 아기 엄마들에게 젖을 얻어먹고 자란 아들은 어느덧 어엿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이 들어 자리에 몸져눕고 말았어요. 소년은 유명하다는 의원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 썼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효성이 부족한 탓이야. 이렇게 생각한 소년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포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바위 위에 꼬러 앉아 빌었지요. 하느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소년은 두 손을 모아 빌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 빌었습니다. 소년이 기도를 시작한지 일해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소년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물에 몸을 씻고 바위 위에 꿇어 앉아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였어요. 폭포 위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옷이 바람에 날려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 옷일까 물에 젖으면 안되는데 소년은 쫓아가서 비단옷을 손으로 소중히 받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아름답고 보드라운 옷이었어요. 아 정말 아름답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비단옷이었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소년의 머릿속에 문득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예쁜 아가씨의 옷이야 폭포 위에서 목욕을 하려고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온 게 틀림없어.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옷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얼마나 아이를 태울까 빨리 갖다 줘야지. 소년은 옷을 소중히 들고 벼랑을 따라 폭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가 풀숲에 벌거벗은 한 아가씨가 알몸을 숨기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가씨 폭포 아래에서 옷을 주워왔어요. 어서 입으시지요. 소년은 벌거벗은 아가씨를 바라볼 바라볼 없어 몸을 뒤로 돌리고는 옷을 번쩍 찍혀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뒷걸음질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옷을 받았어요. 옷을 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나서 눈이 부시는 것 같았지요. 아가씨는 넋을 잃고 서있는 소년에게 다가와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랍니다. 목욕을 하느라고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아간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옷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늘나라 선녀님 소년은 깜짝 놀라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분 같아요. 옷을 찾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시지요. 소년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선녀가 살기 좋은 하늘나라에 함께 가자고 하니까요. 소년은 솔깃하여 따라가고 싶었지만 누워계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답니다. 병든 아버지를 혼자 두고 집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효자시군요. 그럼 무엇이든 소원을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갚는 뜻으로 소원을 이루게 해드리겠어요. 선녀의 말에 소년은 용기를 내어 선뜻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해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러 온 거랍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것 뿐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선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천도라는 하늘나라의 복숭아를 드시면 무슨 병이든 금방 고친답니다. 바로 따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내려와 선녀의 주위를 감쌌습니다. 선녀는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어요. 신기한 눈빛으로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던 소년이 미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다시 오색구름을 탄 선녀가 내려왔습니다. 선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소년에게 빨갛게 익은 복숭아 두 개를 건네주었어요. 자, 이 하늘나라 복숭아를 아버님께 잡수시게 하세요. 병이 씻은 듯이 나을 테니까요. 선녀님 고맙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기뻐서 땅에 넙죽 엎드려 선녀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선녀는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선녀는 꼭 잡았던 소년의 손을 아쉬운 듯이 놓고는 옷의 꼬름을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선녀님 안녕히 가십시오. 소년은 선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선녀에게 얻은 복숭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복숭아를 맛있게 잡순 아버지는 신기하게도 씻은 듯이 병이 나아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소년은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맞이하여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셋딸의 부료 이야기에는 읽고만 있어도 화가 나는 부료녀 세 명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보다 더한 부료자들이 뉴스에 많이 나온다지만 옛날에도 있었나 봅니다. 옛날에는 조상들이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효도를 가장 중시 여겼는데도 이따금 옛날 이야기에 부료를 저지르는 자식들이 나오니까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효의 마음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삶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